안녕하세요 부자댐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3분기 전국지가 0.3%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2분기 0.11%였죠. 대비 0.19%포인트가 확대됐습니다. 2023년 9월까지의 전국 누계 지가변동률은 0.36%가 상승을 했구요. 2023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2분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즉 지가변동률은 상승했고 거래량은 감소한거죠.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2023년 3분기 전국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거든요. 보면 전국 수도권 지방 봤을때 수도권이 단연코 높죠. 그리고 해당 서울 빼놓을 수가 없죠. 0.44% 그리고 인천 0.26% 강원 0.12% 경기 0.36% 등등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제주도는 0%. 제주도는 0%입니다. 그리고 월별 전국지가변동률도 2012년 9월부터 쭉 떨어지다가 3월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분기별 전국지가변동률도 지금 상승세를 다시 탔죠. 그리고 분기별 전국 전체 토지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시도별 2023년 2분기 대비 전체 토지거래량 증감률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한거죠. 우선 지가변동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0.3% 상승을 했구요. 상승폭은 2023년 2분기 0.11% 대비 0.19%가 확대가 됐구요. 2022년 3분기 0.78% 대비는 0.48% 포인트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지가변동률은 0.13% 전월 대비 0.11%였죠. 0.02% 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하구요. 전년 농월 0.2% 대비 0.07%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래는 최근 10개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좀 하다가 이제 급격히 2022년 3분기부터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수도권이 0.14%에서 0.39% 지방은 0.06%에서 0.14%로 모두 20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구요. 시도 보시면 서울이 0.11%에서 0.44% 경기는 0.16%에서 0.36% 세종은 0.15%에서 0.34% 이게 3개 시도일까요? 전국 평균 0.3%죠. 상향화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투자하시는데 그리고 시군구 용인처인구 같은 경우는 2.15% 성남수정구는 1.14% 울릉군 1.03% 군익은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향화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지가변동률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용코 서울이 지가변동률 퍼센티지가 가장 높죠. 그리고 경기 세종 이런 순위입니다. 제주는 특이하게 0%라고 말씀드렸구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면 대부분이 올랐네요. 그리고 용도지역 이용 상황별 상업지역 같은 경우 0.34% 그리고 공장용지는 0.38% 등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해서 나누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밥, 대 대에는 이제 주거용 상업력이 나눠지죠. 그 다음에 임양, 공장용지에 대한 부분 최근 동향 보시면 2023년 9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요. 0.13%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매월 상승폭 확대를 이어가고 있죠. 0.06%에서 0.11% 그리고 0.13%로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가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4월까지였죠. 해당 하락기를 지나서 2023년 7월부터 매월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지방권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서울지역 9월 지가 변동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금구 추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토지거래량 볼게요. 2023년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5.8만 필지 약 45만 필지죠. 2023년 2분기 대비 6.8% 감소했고요. 2022년 3분기 대비는 4.5%가 감소했습니다. 전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6.1만 필지로 2023년 2분기 대비 15.1% 감소했고요. 2022년 3분기 대비는 24.5%가 감소했습니다. 참고하시고 2023년 3분기 전체 토지 및 순수 토지 거래량 취의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분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보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순수 토지도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2023년 2분기 대비 부산 20.3% 강원 3%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4개 시도는 감소했고요. 순수 토지 거래량은 대구 22.3%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했고요. 대전, 경북, 전남 등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증감률 한번 보시죠. 용도지역하고 지목, 건물 용도별로 보면 2023년 3분기 토지 거래량은 2023년 2분기 대비 농림지역이 26.8% 감소 갑 19.3% 감소 기타 건물 22.6% 등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눠서 보시고요. 그리고 용도 미지정도 있고 전답 대임양 공장용지 건물 용도로 주거용 상업 업무용, 공업용 기타 건물 나지 특이할 점은 상업 업무용만 지금 줄지는 않았네요. 감소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집감병돈률하고요. 토지 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1,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감병돈률 10월 25일 9시 토지 거래량 10월 31일 6시 공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통계 누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좀 더 꼼꼼하게 아래 내용들 지역별 집감병돈동률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월별 용도 지역별 이용상황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순수 토지 거래량도 있고요. 용도 지역 및 지목별 토지 거래량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